그 하늘로 맘 말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놓고 가까이 뒤부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척척 시간 물에 잔들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려했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삶의 창주인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중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의 창주인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의 창주인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기고 상자를 벗고 가까이 뛰으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천천히 간 물에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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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서 한잔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을 찾으니 너의 창풍 오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출이 너를 이끄신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의 창출이 너의 창출이 너의 창출이 너의 창출이 너의 창출이 너의 창출이 너의 창출이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찬주인 너를 이끄시는 중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천천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겪이기 힘들 때도 하나님 원체 함께 하시며 은혜와 실리에 성명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기로만 들었으면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종이야 주를 봅니다 영원한 내 영원히 이젠 주를 봅니다 그녀와 실리에 그녀와 실리에 성명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뒤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종이 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뒤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종이 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곳에서 찬양할 때 저희가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감동이 이만이란다 주님 이곳에서 찬양을 듣는 분들에게 주님 저희의 찬양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불량이 이만큼 주님 그 너머의 하늘 나와 주님 그 끝인 영광과 사랑이 보이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그 말씀을 통하여 아까 찬양해서 주님 주를 보게 하시고 주님 주를 더 알게 하시고 주님 그 믿음도 말게 하며 주님 주님을 더 알므로 말게 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주님과 가까운 더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찬양 끝나고 말씀 들을 때 주님 말씀 보내주시는 주님 오사님께 주님이 되신 성령이 주님 더 잘 공부하시고 주님 더 잘 공부하시고 주님 더 주님을 향상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영원한 사랑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등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 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하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